네 개천절이자 주말인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나두리하기 참 좋겠는데요. 모레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적의 기온 13도까지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낮기온은 23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적의 기온 18도 내외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적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부적의 아침 기온 16도, 낮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지만 체온 관리에는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